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정책 기획과 균형발전 전반을 살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 사회적 가치 활성화 등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코로나 4단계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조례가 경기도와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생활예술 지원 등 예술계와 문화단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와 함께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치유농업 지원조례의 전부 개정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환경국의 수소특화단지 구축 투자협약 계획 보고와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경제노동위원회도 현안 보고와 함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됩니다. 김정은 기간 상임위원회